42만 원. 그래도 골라봐. 가격 보지 말고. 더 비싼 거를 봐, 더 비싼 거를. 좀 약간 얇은 거 없어요? 아니, 엄마. 우리 라운드... 170만 원. 17... 17만 원. 17만 원이 아니고? 170. 아유, 다른 거 골라봐. 말이 너무 다르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정말 멋있어. 10년은 젊은 거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 아니, 진짜 10년은 젊은 거 보이세요. 우와... 이야... 쫙 오는 거 같은데? 왔다, 왔다. 펜타, 왔다. 펜타. 아이고, 탈출 됐잖아. 아유... 이 호수 이렇게 입고 기다렸어? 우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 났어. 멋있지? 아, 오늘 같은 날 좀 멋지게 딱 입고 나야지. 내가 잠시 한 눈만 파면... 오늘 같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좋은 날은. 어디 갔어? 오늘 또 생일이니까 나 오늘 풀코스로 쫙 모실게. 풀코스로 쫙 모실게. 오늘 내가 풀코스로 딱 모실 테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분만 좋으면 돼. 여기 미간 좀 쫙 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미소를 머물고. 기대해, 기대해도 좋아. 아, 부담스럽네. 뭘 부담스러워? 받기만 하면 돼, 당신은. 난 사실 책에 큰 의미 두지 않는데. 의미 두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 놨어? 아니, 그냥 알기는 알아야지. 동그랗게, 빨갛게. 거의 다 와갑니다. 다 온 것 같은데. 와, 뭐 사줄까? 황금 시계 아니야, 황금 시계? 뭐지, 뭐지? 시계 사고 갈비 먹고 딱 좋다. 뭔데, 뭔데. 여기 온 거야? 어, 여기. 여기 비싸잖아. 다른 데 가는데. 다른 데 가기는. 아니, 아니, 여기 비싸. 내가 누구야. 100만 원, 200만 원씩 해. 사준다면 사준 사람이야. 내가 찜질방까지 만든 사람이잖아. 여기 비싸. 아니, 얼른 오라니까. 아이, 이 사람 참. 노래를 불렀잖아. 빨리 와. 빨리 와. 나 여기 왔었잖아. 안녕하세요. 네, 아우. 아직 되게 섰대.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젊은 애들 다 봐봐. 이거 다 많이 입었어. 아니, 그건 왜 자꾸 봐, 그거를. 아, 여기야. 부러운 노래를 했는데. 명품 편집샵. 이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가격이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요, 편집샵에 가서 명품 옷을 사주고 싶었어요, 한번. 예전에 편집샵에서. 그때 좀 벌리셨었나 봐요. 딱 입었을 때 딱 이렇게 서 있을 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뭔데, 뭔데. 어머나. 오우. 딱이야.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진짜로. 거짓말, 이만큼 다. 지금 이 바지 색깔의 이거의 심플하고. 이게, 이게. 딱이야. 그거 꼭 사주고 싶어서 큰 맘 먹고 갔어요. 당신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눈치 보지 말고.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다. 이게 다 톰이다, 톰. 네, 맞아요. 톰 쪽이 이게, 이게 무슨 완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여름 시즌을 맞아서 약간 이렇게 밝은 컬러도 지금 입고 계신 것처럼. 오, 예쁘다. 오, 예쁘다. PK 티셔츠도 너무 깔끔할 것 같아요. PK 티셔츠. PK 티셔츠나 아니면 우리 이런 시어석과 자켓이거든요. 42만. 그래도 골라봐. 가격 보지 말고. 더 비싼 거를 봐, 더 비싼 거를. 좀 약간 얇은 거 없어요? 아니, 엄마. 우리 라운드. 170만 원. 17만 원. 17만 원. 17만 원이 아니고? 170만 원. 아유, 다른 거 골라봐. 너 말이 너무 잘해. 아유, 다른 거 골라봐. 다른 거. 남자들 거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이쪽에 다 이렇게 준비돼 있거든요. 가격 보지 말고 골라. 한 벌 쫙 골라서 입으라고. 이거 괜찮다. 다 입을 수 있겠다. 왜? 골라라니까. 한 번 봐봐. 그거 보고 와봐. 얼만데? 얼마인데? 285만 원? 어, 285만 원. 메이비 이태리잼이야. 그렇지. 골라, 빨리 사줄게. 사라고. 입어, 입어, 입어. 왜 소리를 질러 갑자기. 입으라고. 생일이니까. 일단 지금 시즌에 저는 이런 지금 기본된 코트 셔츠랑. 남반이 좀 더 저렴하게. 낮에는 또. 아침에. 아침에 추우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깔끔하게 좀 더 드레시한 느낌으로는 저는 이런 것 같고요. 좋네요. 좋아요. 하나 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모자 딱 쓰면. 되게 이제 웨어러분한 스타일이죠. 이렇게 모자로 포인트 줄. 편안하게. 저기 순댓국 할 때 가게에서 팔. 어머. 순댓국. 다양하게 지금 안에 이런 기분 깔끔하게. 여벌트. 모자를 왜 이렇게 연출하셔도 괜찮나요? 그래. 한 번 그렇게 입어봐, 하나 봐. 편하게 입게. 잘 어울리겠다. 일단 이거를 입고 나올게요. 오, 멋있다. 멋있다. 정말 멋있고. 정말 멋있어져. 정말 멋있어. 진짜 멋있다. 지금까지 보고 멋있게 제일 멋있는데. 이태리 남자인데 약간 나이가 중고한 모습이. 신사 같아, 신사 같아. 약간 리처드 기어 느낌이야. 맞아, 맞아. 진짜 멋있다. 패션 모델 같아. 역시 하나 아빠가 이 옷걸이가 좋다. 그때 총각 때 그 모습 그대로네. 하나 아빠. 다 입었어? 다 입었어. 나와. 까미야. 까미야. 멋있다. 돈 진짜 많은 사람 같아. 선배님 옷핏이 진짜 멋있어. 멋있다. 한 번 워킹 좀 해 줘. 다시 야구 선수 같아. 선동렬 선수 같아. 멋있다. 워킹. 멋있다. 진짜 멋있다. 학래 오빠는 1필이 안 나오잖아. 나는 학래 형은 그렇게 요란을 떨고 명품을 입어야 수준이 나랑 맞고 나는 태가 있잖아. 그래서 태가 난다. 선생님. 다른 것 좀 추천. 이게 너무 끼는 것 같고 불편해. 여러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랑. 그럼 우리 깔끔한 가디건. 가디건이 날 것 같아. 역시 우리 나에게는 가디건이지. 이것도 지금 선생님 사이즈. 이건 있어야 돼. 이거 빠져서는 안 되죠. 이거 빠지면 안 돼. 잘 어울리세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거네. 이거야, 이거. 잘 어울리세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런데 양라겸 되게 잘 살아 보인다, 진짜. 근데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아니, 아까 호라리 스카프 했을 때는. 총발 날렸는데. 진짜 나랑 같이 콜라 나실 것 같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데이트 한번 해 보고 싶어.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니, 진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우와. 괜찮아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워킹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옷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그럼 이거로 하자. 응, 그래. 사진 좀 찍어주실래? 네, 제가 한번 사진 찍어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거 다 진짜 입고 가는 거 맞아? 아이, 그럼. 진짜로? 그럼 뭐 진짜지. 뭐 속고만 살았나. 야, 이게 생일이 좋기 좋구먼. 이만한 생일 두 명이 있었으면 좋겠지? 이거지. 멋있다. 네, 결제해 드릴게요. 결제를 하는 거야? 역시 통이 크구먼. 네, 여기 영수증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 당신 이제. 가자. 근데 진짜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좋은 데 가. 좋은 데. 오늘 풀코스로 내가. 좋은 데 갑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데.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